안녕하세요. 최간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혜령 작가님의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나와 단짝이었던 영수는 낭만적인 결혼생활을 꿈꾸었지만 시집 식구들의 냉담한 따돌림과 남편의 방랑벽으로 인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중년기에 접어든 영수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픈 남자를 만나고 이혼을 하며 멀리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영수와는 달리 사회규범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남편의 문제로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나는 어느 날 그녀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우혜령 여기는 킨샤샤야 2층 창으로 내다보면 멀리 콩고의 강물이 보여 모든 것이 다 흐릿하게 느껴져 나는 스티브와 함께 있어 지난달에 이곳 상사에 부임하는 그와 함께 왔지 기억나니? 우리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라면 떠오르던 사자며 코끼리며 기린이며 끝도 없는 벌판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 사람이 끔찍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니까 행복하다고 해야겠지 가끔 한국 생각이 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지만 어쩌겠니 이게 내 인생인걸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면 그냥 아 이게 내 전생이 엇보였나 보다 하고 살아 이 즈음에는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많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나는 아프리카 벌판의 2층 집에서 아주 다른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어 영수에게서 편지가 왔다 미국으로 떠나 아무 소식이 없은지 오래 지난 후였다 그녀는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비슷했던 나와 단짝이었다 영수는 공부 시간에 책상 밑에 소설을 펴놓고 몰래 보는 것이 취미였다 나는 영수와 짝이 되면서 처음으로 버지니아 울프나 도스티프스키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의 책을 다 빌려볼 듯한 기세로 항상 두 서너 권씩 책을 들고 다녔다 우리는 결혼한 후에도 서로 잊지 않을 만큼 소식을 나누었다 나는 영수보다 몇 년 늦게 의사와 결혼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의사와 결혼하는 내게 영수는 우려의 시선을 던졌다 남편될 사람을 사랑하느냐는 그녀의 질문을 나는 웃음으로 넘겨버렸다 안락하고 평화로운 생활은 내가 바라는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영수는 전업주부로 들어앉은 나와는 달리 딸아이를 낳고도 외국인 회사의 일자리를 놓지 않았다 별로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남편에게 큰 기대나 갈등 없이 내가 아이돌을 기르며 일상적인 중년을 거쳐가는 동안 그녀는 꾸준히 직장을 다녔다 가끔 만날 때면 남편과 시집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간간히 토로하기도 했다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만난 영수에게서 기묘한 생기가 드러나 보였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고 나는 녹차를 주문했다 다른 때 같으면 촌스럽게 그 좋은 커피를 왜 안 마시느냐고 한마디 했을 법한데 영수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내 앞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먼 곳으로 떠난 사람처럼 보였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 몽상 속으로 들어가곤 하는 그녀의 버릇을 알고 있는 나는 잠자코 차만 마셨다 영수가 불쑥 말했다 스티브가 지난주에 사랑을 고백했어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에 놀라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스티브라니 웬날 외국인 회사에 같이 있던 사람? 영수와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다는 스티브 이야기는 전에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는 그녀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 사람이 생애를 걸고 사랑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했어 영수의 두 뺨 위에 가벼운 홍조가 서렸다 너 농담하는 거니? 40대도 다 지나간 나이에 무슨 사랑의 고백을 받았다는 거야 어이없어하는 내 반응을 무시한 채 영수의 표정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 이야기를 너한테만은 꼭 하고 싶었어 그 사람하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미지근한 물처럼 안온한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내 입에서 뻔하고 진부한 질문이 흘러나왔다 남편하고 아이는 어떻게 하고 남편하고 정서적인 관계는 끊어진 지 오래됐고 우리 사이는 어른보다도 더 차가워 딸아이야 이제 다 성장해서 자기 길을 갈 텐데 뭐 그래 그 남자가 너더러 결혼이라도 하자고 그러든 빈정거리는 듯한 내 어조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진지했다 응 그 남자는 혼자 사니? 아니 결혼했어 나는 영수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다가 입을 떼었다 지금 무슨 안나 카린이나 낭독하고 있는 거니? 기혼자라면서 대체 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왔지만 내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야 이제 나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 이상 더 망설일 아무런 이유가 없대 사회의 규범을 벗어나는 어떤 일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내게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더구나 영수의 남편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나는 난감했다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불평하기는 했지만 영수가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대학 다니던 시절 시간을 쪼개어 가회를 하던 영수에게 유일한 희망이 지금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다 양쪽 집안에서 원하는 배우 작감이 아니어서 마지못해 합의하는 수준에서 결혼이 성사되었다 남편의 집은 여자의 도리를 내세우는 왕구한 경상도 양반 집안이었다 영수의 집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이었다 그 당시로서는 드문 경우였는데 다른 여자가 생긴 남편을 영수의 어머니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서였다 중학교 시절 영수하고 짝이었을 때 그 집에 몇 번 놀러간 적이 있었다 자파상을 경영하는 영수의 아버지는 단정한 체격에 잘생긴 인물이었다 영수의 조각 같은 외모는 아버지의 혈통을 물려받은 듯했다 나는 유리 진열대 뒤에 서 있는 영수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그런 물건 파는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영수의 어머니는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걸핏하며 소설책을 집어드는 영수나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의 꿈을 접지 못하고 소설습장 모임에서 만난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영수 부모의 결혼을 해체하는 문제는 시간을 오래 끌었고 자식들까지 증언대에 서게 되었다 영수는 아버지가 그 여자와 한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을 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자신이 소설 주인공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법정의 증언대에 서서 따로 앉아 있는 부모를 바라보았던 기억은 회복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 영수의 어머니는 법적 투쟁에서 이겼고 아버지는 재산과 집을 다 포기하고 집을 떠났다 아이들 셋은 영수의 어머니가 맡기로 했다 아버지는 젊은 여자와 결혼해서 강원도 산간지방으로 이주해 쓸쓸하고 가난한 삶을 이어갔다 의외였다 아버지가 무일푼이 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리라던 어머니의 예측과 달리 그녀는 돈도 없고 작가도 되지 못한 영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장녀인 영수는 아버지가 떠난 후 침울한 사춘기를 보냈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다가 남편이 남긴 돈을 몇 년 안에 다 잃어버렸다 가난의 밑바닥에 내려앉게 된 영수는 대학생활 내내 힘겨운 아르바이트를 했다 생활에 점점 지쳐가면서 영수는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난 어머니가 옳다고 생각하려고 애써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어머니가 좀 더 자제했어야만 했던 것이 아닐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비극을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야 두 사람의 애정 문제는 당신 대에서 끝내고 자식을 보호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 대학을 졸업한 영수는 외국인 회사에 직장을 얻고 곧 결혼했다 그러나 시집에 들어와 살던 하루하루는 그녀에게 힘겨웠다 소설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했던 낭만적인 성향의 그녀에게 왕관 집안의 시집살이란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시부모는 영수가 자기 수익까지 다 시집에 바치는 헌신을 원했지만 영수는 어려운 친정 식구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성실한 근무 태도와 탁월한 영어 능력 때문에 그녀는 직장에서 큰 신임을 받았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봉급을 받았다 나는 가끔 그녀를 만나러 직장으로 찾아가고는 했었다 그녀는 언제나 너그러운 큰언니처럼 나를 보살펴 주었다 그 시절 나는 파산한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이 흩어져 뚜렷한 거처 없이 떠도는 삶이 힘들었다 그 후 소개로 만난 의사의 청혼을 별다른 의의 없이 덤덤이 받아들인 것도 그 당시 경험했던 가난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다 사무실의 편한 소파에 앉아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고 상사의 방에 드나들면서 솜씨 있게 일처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영수는 바쁘게 타이프를 치고 전화를 받고 하면서 새로 나온 문학 서적들을 읽으라고 내게 넘겨주었다 그녀는 활기차 보였고 시집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다 나중에 가서야 그녀가 어려운 형편이던 내게 근심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아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녀의 영혼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집 식구들에게 냉담한 따돌림을 당하는 그녀를 남편은 철두철미 중립의 입장으로 대입고 도움을 청하는 눈길을 외면했다 그녀는 왕관 시집의 질서에 갇혀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이면 집안 살림을 돌보면서 걸핏하면 콧대가 세다는 등 돈을 빼돌린다는 등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다락방에 소공여 세라도 충실한 한협의 키라든가 터번을 두른 인도인 친구가 있는데 이건 그런 친구 하나 집안에 없으니 공상도 되지가 않아 영수는 서글픈 어조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결국 영수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시집을 떠나 분과했다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라 자살의 위험이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충고가 주위 사람들의 반대를 꺾었다 처음으로 비로소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다고 그녀는 말했지만 뒤이어 남편의 방황이 시작되었다 외국으로 장기 출장을 떠나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던 남편은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나면 아내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졌다고 푸념 섞인 원망을 하다가 잠에 걸어 떨어지고는 했다 스티브는 그녀의 괴로움이 극심했을 때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영수와 어린 딸 아이를 남편이 집을 비우고 있을 때면 세심하게 돌보아 주었다 그의 배려가 눈물 나도록 고마울 때도 있었지만 그 당시 무슨 애틋한 감정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귀국한 그는 사업상 한국을 방문하는 길이면 꼭 연락하고는 했지만 별다른 기색을 보인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영수의 열정적인 반응에 매우 기뻐했지만 당황스러워 보였다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줄만 알았다며 왜 진작 결혼생활이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마음 아파하더라는 것이다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자기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절대 반대 의사를 말하지 말라고 다짐을 두었다 나는 당혹스러웠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영수는 굽히지 않았다 사람은 어느 시기에라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나이 때문에 굴복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찻잔만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동화 같은 사랑이나 행복은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 차라리 인생을 바꿀 생각은 그만두고 그런 대로 만나면 되잖아 너답지 않구나 너 원래 대단한 도덕주의지 아니냐 그렇게 사귀는 거야말로 오히려 부도덕한 일 아냐 나는 그 사람하고 살면서 그동안 불행했던 내 인생을 모두 보상받을 거야 나는 입술이 말라붙는 것 같아 식어버린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나간 일이 어떻게 보상이 되겠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제 그런 꿈 다 적고 현실에 적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지 않으면서 살아갈 나이가 된 걸 모르겠니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만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지금도 매일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때는 너무 행복해서 울음이 나와 내가 꿈꾸어왔지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 전에도 남편과 사귈 때 그런 감정이었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날 지켜주지 못했어 나를 더 외롭고 지치게만 했어 나는 쓴 웃음을 머금었다 남편이 여자들과 문제를 일으켜도 안정된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아 내색을 하지 않고 살아온 내 모습이 생각나서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너를 상처 주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 있니? 우리가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믿을 나이도 아니잖아 영수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 내게 예감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속이 짓눌리는 것처럼 답답해졌다 난 지금 도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정서가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이 놀라울 뿐이야 그래 그 사람이 자기도 이혼하고 함께 살자고 하든 영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떻게 되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자기도 이혼하고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 남자의 이기적인 태도에 화가 치밀어 감정의 개입을 자제하고 살아온 내 삶에 새삼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졌다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나는 매일 편지 쓰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들 별로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랑이 복받친다면 왜 여태까지 모른 척 살아왔대 내 공박을 못 들은 척 영수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괴로워도 좋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면서 살고 싶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야기한 걸 후회하지는 않아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더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고 누군가에게 매달리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야말로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일 같은데 그것도 사회의 지탄을 받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영수의 생각은 요지부동이었다 나는 변화가 두려워 타산적이었듯이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먼저 이혼하는 것부터 봐야 할 것 아니야 너부터 덜컥 이혼해놓고 그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 너는 그 사람을 몰라 자기 아내하고 여태 함께 산 것도 동정과 연민 때문이지 사랑은 전혀 없어 젊어서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도 많고 지금은 별거하고 있어 그 여자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재산 문제에만 합의가 되면 당장 물러날 거라고 그 사람은 말했어 나는 어떻게든 그녀를 만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감정에 휩쓸린 이혼 같은 것은 행복한 삶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평소의 신조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서둘러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자 영수는 그렇지만 막무가내였다 나중에 불행해져도 좋으니까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날 영수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 마음은 착잡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남편은 친구들이며 동료들과 어울려 밤 늦도록 밖에서만 나돌았다 외박도 예사였다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남편의 방랑벽이나 냉담함을 고칠 수는 없었다고 영수는 말했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 실속이나 챙기며 살면 되지 않느냐고 내가 말하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딱하기 짝이 없었다 꿈꾸던 삶은 누구한테도 오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포기 못해 그녀는 마침내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행복이 담긴 가정을 꾸려보려고 했다 영수의 바쁜 직장 생활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제일 큰 문제라는 남편의 지적을 받고 나서였다 그렇지만 이미 먼 곳으로 떠나버린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를 즈음 스티브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사랑을 고백한 것이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감정의 줄다리게 매달려 있었다 그 전에 재판정에 서서 불리한 증언을 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마음에 그대로 꽂혀 있어 지금도 꿈에 그 장면을 가끔 봐 그러면 한밤중에 울면서 깨어난다니까 그 사람은 나를 안고 눈물을 닦아주었어 그때 서로 영혼이 결합하는 느낌을 받았어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피곤하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나는 중간에 말을 자르고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그래 그 사람은 지금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거니? 영수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속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의외로 부인이 완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나 봐 지금 서로 잘 지내는데 그 정도면 되었지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하더란다 어떤 여자인지 대강 짐작이 가니? 나는 피식 웃었다 웃어서 미안해 비웃은 건 아니야 그 여자 이야기가 본질적으로는 내 생각하고 같아서 그래 영수는 이 말을 찡그렸다 그 여자는 늘 남자관계가 복잡했어 그때마다 용서를 청하면서 언제든지 스티브가 사랑할 여자를 찾으면 물러나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지 뭐니? 영수는 그 남자에 대한 변호로 일간했다 그 남자의 태도가 확고하다면 그런 게 다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 힐란석기 내 어조에 그녀는 맥이 좀 풀린 듯 했다 정말 중요한 게 이 남자의 태도라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이거든 내게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느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 번민이 많아 그렇지만 우린 두 사람 다 너무 행복해 이제야 우리는 서로에게서 빛을 찾은 것 같아 그러나 그의 이혼 수속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차츰 영수는 초조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난 아직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 남자가 자기 수속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어제도 남편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했더니 질색을 하고 막는 거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입장에 나를 두고 싶지는 않대 나는 나이 든 여자가 되풀이하는 애정 타령에 빠져들기가 어려웠다 솔직히 말해서 갱용기라는 게 괜히 있는 줄 아니? 이제 여전히 사랑이니 뭐니 그런 헛된 생각 그만하고 사람답게나 살아볼 궁리하라고 있는 거지 그 사이에 영수의 대학생 딸은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러 데리고 오겠다고 한다며 진퇴양난이라고 영수는 난처해 했다 나는 타성처럼 어떤 때는 위로하고 어떤 때는 나무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수가 꿈에서 깬 듯 자신의 삶으로 복귀해 주기를 나는 은근히 바랐다 마침내 스티븐은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더 이상 상처 주기 어려우니 그만 이 시점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요지의 편지였다 영수는 그 사람을 찾아가 울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영수는 이성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이런 농담 섞인 내 말에 노여운 기색 없이 실죽 웃기도 했다 어느 날 영수는 불쑥 딸이 사귀는 남자네가 보수적인 집안이라 자기 때문에 말썽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삶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건 희생이 아니야 인간의 기본 도리지 어떻게 애미라는 게 자기 딸이 불행해질 걸 뻔히 알면서 자기 갈 길에만 골몰한다는 말이냐 그녀가 그래도 할 수 없다고 하자 나는 그만 화가 치밀어 올라 내뱉고 말았다 내 고집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원망하던 너희 아버지하고 다를 게 뭐니 영수는 흠짓하더니 한참 움직이지도 않고 나를 쏘아 보았다 그 눈에서 불길이 활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것이었다 당황한 나는 그녀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도 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안 할 소리를 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일어서더니 착값을 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나는 미안한 가운데서도 다시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건 사실이 아닌가 내가 뭐 없는 소리라도 했던 말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 전환을 하려고 백화점에 들러 봄옷도 사고 구두도 둘러보며 쇼핑을 하는 동안 내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화가 나서 이젠 연락을 다시 안 하겠구나 싶어서였다 두 주일 후에 영수는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나는 내심 반가웠다 그나마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정신이 휙 돌아버릴 것만 같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 전에 우리가 뜻도 잘 모르는 어려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던 생각나니 어제는 불현듯 카라마 조프가이 형제에 나오는 이반이 생각났어 신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듯 죄가 되지 않을 거라던 그의 말을 듣고 살인을 저지른 스메르 자코프 생각이 난 거야 그리고는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나를 깨우치려고 한 것도 고마웠어 너는 내게 양심과 도독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 막내 아들 알료사는 어떤 아기도 훼손하지 못하는 선량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잖아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내 이미지가 바로 그래 너와 지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 온몸이 스멀스멀했다 이런 이타적인 선량한 세계를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나야말로 남루한 인생을 행복한 삶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더 들춰보지 않으려는 초라한 나이 든 여자에 불과한 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그녀에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서 어떻게 내 이야기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니?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뿐이야 남편에게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될 일 같아 나는 만류했다 고백이라는 형태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짐을 나눠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불쑥 내뱉었다 너 그런 소리할 때 얼마나 기회주의자 같이 보이는지 알고 있니? 기회주의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그렇게 꾀부리고 사는 건 나는 싫어 어안이 벙벙해진 내가 말이 없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안내 카린이나가 기차에 뛰어들어 죽지만 나는 그 여자가 아주 정직한 여자라고 생각해 당시 다른 여자들은 정부도 두고 애인도 있지만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여자는 너무 정직해서 그런 일을 견디지 못했던 거야 그 여자가 다른 여자들보다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정직한 여자라고 나는 생각해 그렇게 정직하고 옳은 여자라면 왜 온 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그 여자를 그렇게 기피인물로 취급했겠니? 그건 질투 때문이야 공격적인 내 어조를 영수는 침착하게 받아 넘겼다 자신의 삶이 너무 권태롭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걸 못 참는 거지 나는 속이 끌어올랐다 그녀의 왜곡된 생각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살아온 방법의 타당성을 뿌리째에 뒤흔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성가셨다 나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녀는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사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딸아이가 남자친구와 결별을 했대 왜? 내가 다그쳐 물으니까 그냥 일하고만 하더라 그러더니 어디서야 그러더구나 자기는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엄마나 그런 여자들의 삶이 모두 다 싫다는 거야 그런 사랑에 배신당하고 배신하는 유형에 사로잡혀 자신을 잃어가면서 살고 싶지 않대 그리고 사랑이라든가 그런 소리를 이제 다시 믿지 않기로 했대 무언가 퉁 소리를 내며 마음속에서 떨어져 내렸다 뭐 그럴 일이 있었니?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 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함께 있을 때 내 핸드폰을 스티브가 받은 거야 딸아이가 걸었는데 말이야 그래? 뭐라고 했대? 전화를 바꾸고 어물어물 변명을 하기는 했는데 전혀 믿는 기색이 아니야 한동안 어둡고 느린 재즈의 선율만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 난간을 타개해 나가야겠지? 나는 이제야 이성을 되찾았나 싶어 물었다 그 남자와 관계를 끊을 생각이니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뭐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할 거야 어떻게 되든 남편하고는 헤어져야겠어 너 전에 늘 아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다 감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니? 응 그랬어 하지만 남편하고 헤어지는 게 아이한테 정직해지는데 더 나을 것 같아 남편이 받을 마음의 상처는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렇지만 상처가 될 일을 이미 저질렀는데 말 안 한다고 뭐 더 나아지는 게 있니? 거짓말만 더 쌓일 뿐이지 나는 문득 영수의 아버지 생각을 했다 그는 정직을 내세우며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녀의 처분을 바랐다 격분한 아내는 아이들을 다 빼앗는 가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남편에게 복수했다 한 번 아버지를 뵙고 오면 어때? 난 결심을 했었어 아버지나 그 여자를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지난주에 편지가 왔어 그 여자에게서 무슨 소식이었느냐고 나는 눈으로 물었다 아버지의 부고였어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한테는 아직 알리지 않았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도 그 사람도 남편이며 아이 모두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지난주 아버지 산소가 있는 시골에 갔었어 그 여자도 고운 자태는 시들고 생활이 찌든 모습으로 나를 보고 울기만 하더라 나는 울지 못했어 자식들을 두고도 어찌할 수 없었던 정념을 내가 물려받은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상태로 살고 싶지는 않아 더 나빠져도 좋으니까 내 길을 갈 거야 나는 그녀를 질책하면서도 나 자신의 삶에 해의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다 한 달쯤 지난 후 그녀의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했다 영주의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이혼에 동의해 주었다 그러나 스티브는 이혼하지 않았다 영수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자기가 부정직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스티브가 나타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혼 수속이 끝난 영수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마음 내킬 때까지 내게 연락하지 않고 지내겠다고 했다 착잡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지만 영수는 그 애가 다 지나도록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새로운 간호사와 문제를 일으킨 남편의 뒷수습을 하며 몹시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가 돌연 킨샤샤에서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그녀는 아침에 무슨 꽃을 살지 망설이며 파티를 준비하는 델러웨이 부인이 하루처럼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저 다른 모든 것을 잊고 하루를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고 썼다 편지는 아프리카를 보러 한번 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스티브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문맥상으로는 알 수 없었다 문득 내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냉정하게 헤어졌던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랑이라는 망상을 믿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는 강력한 자기 체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슬픔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나는 편지를 적으며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며 사자며 기린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동물원의 우리 안을 절망적으로 맴돌지 않고 거침없이 광활한 땅을 띄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사랑이 사랑이 사랑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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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aints aryn 알